인생의 컴 뭐냐? 아... 걍 얘 걔 아니야? 맨날 급식실 끝까지 있는 애? 응, 잘 먹어 걔 너 얘 데리고 시내까지 갔어? 아, 걔 쪽파요 그냥 가방 들어주니까 편해서 아, 진짜 싫어 야, 얘 냄새 안 나냐? 다온이? 햄새 몇이래? 푸파 개자라 했듯 아니야, 은근 소식가야 야야 친구 한 번도 안 사귀어 봤다지? 얘 롤만 해, 다 야야 그건 좀 짠해 서른 살에 결혼하자 약속했어 왜? 협박 당했어? 약점 잡혔어? 아니, 그냥 평생 옆에서 가방 들고 있으면 편하고 좋잖아 미친 거 아니야? 야, 너 저번에 소개받았던 세운 오빠넨 개잘 나가잖아 너 가져 너 설마 얘 좋아? 아니, 미쳤어? 그냥 귀여운 거지 근데 뭐 편하긴 하겠다 시험 기간에 가방 개먹었는데 나도 다음 주에 가방 들어달라 해야지 안 되는데 응? 뭐 시키지 마, 걔한테 내 전용이야 그래 나 간다 가 인기 많네, 너 나도 가방 들어달라고 할걸 말쑥이랑 서른 살이 결혼 안 하면 나 그때 놓치지 않을게 사랑했다 찐다 새끼 아 아 아 아